가세요, 장군. 진정 다 압니다. 혹여 이게 마지막이면 이 또한 제 운명인 겁니다. 운명이다! 언제 이러십니까? 문갈보니... 오래 잘... 내 일이 사무치게 그리워서... 그럴 걸 뭐하러... 빨리 속았어. 빨리 좀 깨닫지. 근데 난 어떡해. 이번 생에서조차 당신에게 반했지. 뭐니 이거? 범인을 제압할 땐 단번에, 수갑을 채울 땐 가차없이, 미란나 원칙 꾸지는 정확하게. 아니 그걸... 나한테 보여달랬지. 나한테 하랬어요? 범인 저기 있잖아요, 저기! 워낙 범인 같아져서... 미안합니다. 아이씨... 아이씨...